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날씨온 민미경입니다. 8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의 날씨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지만 5일 오후에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소에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다음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기예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서울과 수도권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5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아침에 21도에서 23도의 분포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30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평균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10일 예보였습니다. 9일 오후2도 해외 주식의 대ubby 슬로 1953 4 male